3, 2, 1 안녕하십니까? E&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종합지인 AI넷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인간형 로봇의 한국의 거인이죠. 배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인간형 로봇 공동작업 인간으로 인정까지 받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칩시장은 미국이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중국이 정말 따라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우선 인간형 로봇 공동작업실험에서 인간으로 인정을 받았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얘가 눈도 막 굴리면서 IQ 제노바의 이탈리아 공과대학에서 만든 작은 호모노이드입니다. 가변성은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서 여러가지 행동도 하고 아까 IEEE 로봇 동영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또한 무엇이 인간적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해서 우리의 능력의 역할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게재된 이 연구 논문이죠. 그런데서 이 동일한 효과 인간처럼 수행한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코디네이터인 아그니에스 비코프스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연구가 로봇의 행동에 가변성 인간 유사하지 않더라도 같은 범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인간과 로봇이다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옛날에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A라는 인풋을 주면 로봇이 만약에 B라는 게 나오면 A줄 때는 C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B가 나와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같은 인풋을 줘도 그때 감정에 따라서 다른 액션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로봇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인풋을 주게 되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처럼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인간성을 가졌다고 거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실험을 했어요. 로봇하고 사람이 실험을 해서 녹색이 나오면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빨간색이 나오면 로봇이 누르게끔 했단 말이에요. 로봇은 어떻습니까? 나오자마자 인식하자마자 누르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초 만에 누를 수도 있고 1.5초 만에 누를 수가 있는데 똑같이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패턴을 연구를 해서 이 로봇도 사람의 어떤 특성들을 인지를 해서 아 내가 몸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때 상황의 팩트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달리하겠다고 할 때 이게 인간성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인간처럼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렇네요. 여기 보면 시퀀스 끝에 참가자들은 약 50%의 시간동안만 올바른 답을 했고 무작위로 답했을 때는 그렇다. 아무튼 아이큐브는 빨리빨리 하고 인간은 조금 먹뭇하나 봐요. 불규칙하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템은 인간 세포로 만들어진 로봇이 있습니다. 기계의 마인드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포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네. 작은 실험실 연못에 로봇 다오리가 지느러미를 플럭이면서 헤엄칩니다. 그런데 모서리도 돌고 어디에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디자인해서 플럭이는 마이크 로봇보다 훨씬 더 헤엄을 잘 치더라. 이런 거 이게 이게 어떠냐면 사실 로봇을 보면 어렵으면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금속 재질에다가 플라스틱 재질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뭔가 스무스하고 만지면 물렁물렁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세포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쪽에서 안드로이드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인공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공근육을 만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나노튀브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전기적인 성격에 의해서 이게 늘어났다 줄였다 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간 세포로 로봇을 만드는 시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로봇은 프로그래밍하는 전자 뇌에 제어되고 살아있는 인간의 뉴런과 근육세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물렁물렁 진어러내는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입니다.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인간이 만들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신체 실험 옛날 일본 에서도 막 침략자들이 독일도 그렇지만 인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인체 하고 가까운 걸 만들어내면 그러한 여러가지 인체 실험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체 실험을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근육도 만들었고요. 인공 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 자극을 우리가 사실은 소금 같은 거를 뿌리게 되면 지렁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삼투합 자극 같은 것처럼 화학 물질을 갖고도 물건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주 초월하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처럼 갈 길은 멀지만 자꾸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인간에 가까운 안드로이드 같은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육조직을 사용하여서 수영하고 외부 광원 이제 또 광선과 같은 이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빛을 제어하게 하네요. 그죠? 빛의 선광에 반응하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이런 쥐의 심장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로봇에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죠?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젤라틴 이런 것도 주성분이고 뭐 성분이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근육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보다 AI를 더 신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게 지금 벌써 10년 전인데 불이 났는데 저 높은 빌딩에서 불이 났는데 사람이 내가 여기 관리인이야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또 그때 로봇이 나와가지고 로봇이 나를 따라오세요. 살려면 나를 따라오세요. 했더니 전부 사람들이 로봇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보다 AI를 더 신뢰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특히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AI를 더 신뢰하더라. 왜냐하면 선택 잘못하면 죽을 거니까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는 AI를 선택한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드론을 조종하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적군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서 참가자들의 조언을 받았고 참가자들은 AI의 조언을 거의 무조건 따랐다. 사람보다 AI를 믿고 따라갔다. 잘 모르면 남의 얘기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면 AI 이야기 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왜 사람들은 AI를 더 신뢰할까 이렇게 봤더니 AI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있어서 사실은 참 걱정이 되긴 한다. 사회 전반에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불확실할 때는 AI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AI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 신뢰해서 안 된다. AI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제안했는가 AI에 대한 건강한 회의주의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제가 정말 맞을까 AI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이제 무조건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좀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나에서도 드론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드론이 가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적군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안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밤이면 사람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AI가 이 적군과 PR을 구분하는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AI가 잘못 판단했다면 이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건강한 회의를 가져야 된다. 절대로 AI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경각심 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연구를 했고요. 콜린 홀브룩 교수는 사회적으로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한 가운데 우리는 과도하게 신뢰를 한다. 그래서 심각한 결과를 소리할 수 있기 때문에 AI에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안 좋다. 연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널은 Scientific Report에 게재가 되었고 두 가지 실험으로 해서 피험자들은 화면에 표시된 표적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잘못하면 진짜 아군 접근해야 하는데 아군에 갈 수 있으니까 로봇이 피험자의 선택에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이었다. 의견 제시를 끝나야 최종 결정은 인간이 된다. 그렇죠. 로봇이 비인간적으로 보일 때 대다수의 시간 동안 마음을 바꾸어서 로봇이 무작위로 동의하면 피험자는 자신의 선택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생사에 직면한 사람들이 AI를 인간보다 더 신뢰한다라는 보고서가 꽤 많이 나왔고 사이언티픽 리포트 저널이 됐고 거기에는 우려 그렇죠? 우려도 섞여 있다. 그런데 사실 급하면 교수님이나 저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진학에 나 진 사람인데 그렇죠. 지가 뭘 할까 나도 여기서 10년 근무했는데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AI 따라갈 것 같아요. 저도 AI 따라갈 것 같아요. 저도 못갔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로봇 집사가 집안일을 대신한다.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기업인데 위이브라고 다재다능한 개인 로봇을 그죠 ISAC ISAC 이라고 242025 첫 고객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그죠 가지고 있는 기능은 집안 정리 정돈 하고 세탁물 접기 그죠 세탁물 접기는 로봇이 봤어요 잘 접더라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마인드 그것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정리 그죠 공간에 여기저기 뭐 있으면 한꺼번에 쓰레기도 버리고 공간정리 하고 다양한 집안일 이 로봇 집사는 음성이나 텍스트에 대해 명령에 반응하고 전용 앱을 통해서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가격 자 위이브는 초기에 30명의 미국 고객에게 예상 을 제공하는데 가격은요 얼마죠 5만 6만 6만 7천만 7천 한 5백 7천 5백 그 정도 할 겁니다. 할부도 해준다래요. 할부 1385달러씩 할부도 해주고 예약수수료가 1000달러이고 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마케팅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마케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우리 보다는 두 배 이상 비싼 것 같습니다. 예예예. 그래요. 개인용 로봇 시장 전망은 또 개인용 로봇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런 거죠. 테슬라에 테슬라 얘들이 너무 싸게 팔면 안되는데 그죠. 저는 말이죠. 단연코 그때 모 신문사에서도 테슬라가 저거 2만불에 팔거다 그랬을 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어떤 사설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사이즈의 2족보행은 제가 볼 때는 2만불에는 못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AGI 보호도 있고 아까 위에서 봤던 위브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 이러한 로봇의 등장으로 일상적인 집안일 이제 부인 아줌마 엄마들이 집안일 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할 필요가 없겠네 얘들을 그냥 가서 온갖을 다 내내 부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초기 로봇부터 사람처럼 잘할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로봇은 AI는 자꾸 학습을 하면서 발전이 되거든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게 되면 로봇이 인정가는 마음에 들 때까지 잘할 때가 옵니다. 그걸 인내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처음에 나왔을 때 가다가 꺼지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처음에 아마 복혀질 겁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0년간 발달해 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돌아다니면서 아무튼 화면이 있으니까 그죠? 미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로봇 얘는 청소하는데 발을 바짝 들어주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사크 심의 주요 기능 강화 학습을 지원하고 강화 학습 해주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다.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해서 렌더링하고 현실 환경에 돌아다니면서 유사하게 활동한다. 인간 로봇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인간하고 항상 협력해서 같이 해야 윈윈해서 시추에이션이 올라가죠. 그래서 자율이동 로봇 인간의 상호작용 테스트 이런 데 많이 전문을 하고 있고 다양한 개발 도구를 지원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보태면 이제 로봇을 우리가 다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놓고 AI도 다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강화학습을 해야 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을 실제 현실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건 이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조종을 배울 때 시뮬레이터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어떻게 비행기를 합니까? 매일 비행기 띄우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이런 시뮬레이터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뮬레이터를 잘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뮬레이터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테스트해 하고 나오는 결과 시뮬레이터하고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뮬레이터가 보다 더 현실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을 만드는데도 이런 시뮬레이터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강화학습이 잘 안되고 강화학습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마인드봇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로봇 집사 로봇 집사 집안일을 대신하는 마인드봇을 지금 한국에서 대량 생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최강 AI 칩은 누가 정하고 있나 칩은 그죠 뭐 NVI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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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IDIA인데 여기에 도전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AI 칩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응하고 나온다 이렇게 NVIDIA H100 칩을 중심으로 AI 칩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2022년 출시 당시에 이미 칩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가 9배나 빠르다라는 점 종래 AI 모델보다 빠르다라는 점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H100 칩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H100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걸 하고 있고 V100 V100 칩의 경우에는 남미나 아프리카 상대로 인프라 부족 지역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AI 칩 우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죠. 사실 엔비디아가 다 칩의 90% 상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V100 만들고 A100 만들고 H100 만드는데 이게 점퍼는 기능의 속도가 아까도 9배가 뛰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뛰거든요. 사실 9배가 빠른 거가 있다. 누가 9배 느린 걸 쓰겠습니까? 중국은 현재 칩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미국에서 지금 취신 것보다는 훨씬 더 덜한 걸 쓰고 있고 아프리카 보다 더 덜한 걸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칩 시장은 아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도 있고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긴 있어요. 사진의 그림을 보면 AI가 칩 하나 보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네요. 엄청난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AI 칩을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 칩이고 엔비디아 칩들 AI 칩을 제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고 전세계에 그림을 그려놨네. 그죠? H100 H100을 쓰고 있는 데가 뉴욕 미국인데 뉴욕 이쪽에 동부에 많이 쓰고 있네. 뉴욕 한국인은 없네. 한국 일본 쪽은 없고 A100이 있네. 그죠? A100 한국 쪽은 A100 한국은 A100 정도면 중간은 가고 있는 거죠? 중간은 V100은 중국에서 V100 많이 쓰고 있구나. 그죠? 못받으니까요. 그렇죠.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원들이 지금 강력한 AI 칩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한 겁니다. 그림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칩이 H100 농도가 가장 높고 2022년 칩을 수용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중국은 이제 H100 접근할 수가 없지만 A100을 많이 쓰고 있고 V100 그죠? 남미아프리 같은 데는 V100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AI 캡차 정확도 100% 달성 인간을 앞지른다. 이미 AI가 인간을 앞지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여기 보면 구글의 리캡차 V2가 100% 정확도로 모든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캡차가 뭔지 아시죠? 캡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때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많이 나오는데 당신은 로봇이 아닌가 증명해달라 할 때 사진을 주면서 이 사진에서 자전거가 있는 사진은 몇 번 찍거냐 이거는 로봇이 못하잖아요. 버스 있는 게 몇 번이냐 그게 바로 캡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캡차가 과거 10년 동안은 로봇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였어요. 지금은 이게 AI가 100% 로봇이 이해를 된다니까 이제 지금 사용되는 캡차는 사람과 로봇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빨리 AI가 따로 와버려요. 그죠? 사용자는 계단 버스 횡단보도 같은 물체가 포함된 것을 인간하고 구분하기 위해 썼는데 캡차가 이제 못 씁니다.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에요. 스테일스 계단 계단이 있는 걸 찾아라 하면 진짜 계단이 여기도 있고 하나 둘 셋 그죠? 그런데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면 잘 몰라요. 모터사이클은 여기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걸쳐있네. 요거는 크로스로드니까 길걷는 거 그죠? 건널목을 찾아라 이러면 이거를 옛날에는 그죠? 로봇이 못 찾아가지고 로봇이냐 사람이냐를 여기로 구구했는데 이제는 다 찾죠? 다 찾죠? 다 찾죠? 네. 캡차까지 다 한다는 이게 왜 이게 찾게 됐냐는 말이에요. 욜로라는 아주 놀라운 프로그램이 생겨서 욜로로 그 학습을 시켜버리면 로봇이 이게 뭐 그림을 다 이해합니다. 이거는 뭐 자전거다 이건 차다 사람이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진을 가지고 뭘 어떤 거냐고 묻는 거는 로봇이나 사람이나 오히려 더 로봇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급 머신러닝 모델 욜로 유 온리 룩 원스 해서 욜로 해서 객체 감지 시스템 이라고 하는데 이제 AI가 따라와버렸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혁신 무릎 왜골격 로봇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무릎이네 그죠 무릎 피로도 감소하고 뭐 이런 거가 지금 나왔다 라는 거고 미시간대학에서 개발한 건데 무릎 보호대 드럴모트 이런 거를 사용해서 지금 피로를 줄이는데 놀라운 역할을 한다 사람이 이렇게 무릎 요거를 하고 돌아다니면 굉장히 안전이 강화되고 피로도 그죠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왜골격 사용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이거를 왜골격 이다 그죠 일단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위한 첨단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바타에서 혹시 보셨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결국은 이게 발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바타의 통안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니까 막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로봇이 인간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것들 외교력까지 지금 여기 개발을 했어요. 여기까지 인간형 로봇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온갖 다양한 로봇의 기술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티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